안녕하세요. 오늘 총 쏘기 되요, 이런거에요. 자, 총은 여기, 이 총총은 여기, 여기 있는, 움직이는걸 여기 탁! 여기 붙어야되면, 이 총총이 안팔을 이렇게 풀려요. 왜냐하면, 이렇게 그냥 쓰면 잘 안, 여기서, 방해물이 들어와서, 잘 안 나오기 때문에, 이렇게 하면 방해물이 나오면서, 내팔이 빠지는거에요. 그 다음에, 제가, 장난감처럼 직접 가져왔어요. 그 다음에, 진짜 장난감처럼 쏘는걸, 손이 머리에 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, 총알을 너무 많이 쏘거나, 그 다음에, 총알을 너무 많이 만들면, 총알을 너무 많이 만들면, 그, 싸다가 총알이 다 떨어져요. 그 다음에, 총알을 너무 많이 쓰면, 총알이 다 자라져요. 그러니까, 총조심, 총조심! 안녕! 안녕!